야 무슨 소리야? 내가 어떻게 구단주를 해? 쉬워? 줘봐? 팀 고르고 선수 고르고 야 내가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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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선수 카드를 또 주네? 경기마다 터지는 선수 카드! 리얼하게 즐겨라! 게임이 쉬우면서 또 엄청 재밌네? 전국민 모바일 야구 게임 프로야구 630 야 선수 카드 못 받나? 왜 저런 선수 많잖아? 홍성훈, 이진영, 이태급 응? 넌 좋은 거 해달라고 그래 빨리 빨리 가봐